못하는데요? 못하는데요? 오빠 말소리는 다 들려요 시작! 끝이 셋이 연질건진 범츠다 부산 도착 웨이기 아닌 거야 말도 안 돼 잠깐 아니네요 슈퍼맨 아냐 그럴리가 말도 안 돼 잠깐 아니네요 내 마음이 자꾸 뛰는 거지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자꾸 설레이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내가 그런 이었어 말도 안 돼 내가 그럴 수 없어 좋은 삶이 그래도 난 그리 통합 사랑이지만 정말 아냐 절대 나 나 나 여자 얼굴만이 모든 편인데 내 스타일이 정말 너무 아냐 남순이 너 같고 여긴 그 엄마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다행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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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추 어떻게 할까 웨이커? 오프닝 곡입니다. 다른 곡은요. 함께 감상하시죠. 감사합니다. 와 다시 와.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태풍 조심하시고. 매직인 밤처럼. 태풍이 오고. 가려있어 가자! 가자, 가자! 내가 믿다 온 사랑이 나를 끊게 아리야 그 눈에 보라 나를 바라볼까 난 몰라 난 몰라 아리야 끝나고 있어 나 나 소리친다 나 소리친다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정해진 것 없어 피어난 넌 떠올라 쉐어링 잘 흔들어 배달 배달 아니 하루 종일 날아갔다 택배 참가기 너무 많던 참가기 참가기 꼭 참가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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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쉽지 않네요 줄 것 같아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많이 안들어오시네요 오빠 이거 읽어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저희들은 그 얘기를 읽어주세요 여러분 시트 벨트는 잘 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게 저희 극장입니다 뛰어댕겼다 저희 여자 주인공 이서영 배우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달을 품은 슈퍼맨의 써니 역할을 맡은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많이 보러 와주세요 오늘 2회 공연 오늘 2회 공연인데 이마는 가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재밌게 오빠들하고 언니들하고 무대에서 놀겠습니다 이서영 배우님 이 stretch 자기소개 간단하게 유튜브 ز낭 스펀니 유튜브 ز낭 영상 인터뷰 태인 이마는 가고 한 말씀 죽어나가려고 여기에 저희 엄마 역할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2회 3시 7시 예정되어 있는데 이만은 가고 한 말씀 네 죽어나가는 거니까 자 우리 엄마 역할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기분이와 엄마 역할을 맡고 있는 배우 서태인입니다 오늘 2회 공연은 또 어떻게 하실지 재밌게요 재밌게요 싸우기 오빠랑요 2회 공연은 오늘 처음이신가요? 네 많이 힘들겠네요 희수다 희수 안녕 아 박희수 오종미 의원님 오늘 2회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잘생기게 나온거야 네네 우리 합창 끝난거야 아이노 해야 해봐 어떻게 오빠걸 뺏었어요 그럼 순서를 오빠 마테하고 와테하고 아이노하고 아이노하고 오빠 솔로 하자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가자 박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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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늦게 왔어 박희수 아니야 이거